이곳은 도봉구 방학동의 명물 원당샘입니다. 이 원당샘의 역사는 화평윤씨가 600년 전부터 자연부락을 이루면서 이 마을이 형성되었고 이 원당샘으로 인해서 도봉구의 명물인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바로 뒤에는 또 연산군 묘가 있고요. 여기가 이제 아름다운 정자와 자연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도봉구 방학삼동의 아름다운 명소입니다. 도봉구 방학삼동의 아름다운 명소입니다. 도봉구 방학삼동의 아름다운 명소입니다.